네 안녕하세요 주저우입니다. 오랜만에 또 채채피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채채피티에서 스토어가 오픈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플러그인들이 현재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스토어에 등록이 될 정도로 할 정도로 굉장히 저도 놀랬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랴부랴 보안과 관련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희가 자동화 업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연구도 하고 또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은 제 전문 분야의 보안 쪽과 관련된 플러그인들이 눈에 띄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샌즈랩에서 만든 우리가 해시가 기준으로 악성코드의 그런 유협인텔리전스의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플러그인들인데 요거하기 전에 잠깐 좀 살펴보면은 샌즈랩 같은 경우에도 상장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머리러스 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 아마 요거 사용하실 분들도 있겠는데 요것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상장하고 난 뒤에도 이제 여러 이슈들이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AI라고 하는 이슈하고 같이 요거 특히 이제 한국 인터넷 진동화에서 사이버보안 AI 데이터셋 구축이 완료가 되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데이터 정보들을 또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을 하면서 많은 이익들이 나중에 오겠죠. 그러면서 주식들도 최근에 갑자기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샌즈랩 쪽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오픈을 했냐면은 채찌피티에서 이런 데이터셋 기준으로 정보들을 좀 간편하게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는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 효율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들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료 사용자들만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제가 유료를 사용할 때는 크게 이거를 유료로 사용할 이유가 좀 많이 있을까? 이라고 해가지고 좀 퀘스천이었는데 지금 이제 플러그인들이 너무나 이제 스토어에 많이 공개가 되면서 사실 유료가 아니면 안 될 정도로 저도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TX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CTX-GPT라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인텔리전스의 그런 해시과 파일 정보들 그 다음 IP 정보들한 그런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 AI 파워드라고 해가지고 사이버 서비스 인텔리전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악성코드하고 분석된 것들을 뭐 CTX-GPT의 일반적인 채팅방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잘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악성코드나 이제 여러가지 피싱사이트나 이런 보안과 관련된 정보들, 민감한 정보들은 다 대답을 하지 않는데 되게 이제 요 관련된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해시값 정보들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여기에 이제 머리러스 닷컴에 공유되어 있는 해시값들 요런 것들이 이제 보안 위협적으로 백도 같은 경우나 에드웨어 이런 여러가지 악성코드인데 요것을 우선 카피를 하고요. 이 해시값을 가지고 한번 알려두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그런 해시값만 여러분들이 붙이더라도 그 결과값들을 얘가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련된 뭐 악성코드 정보들을 알려줘 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얼로우를 시키면은 우리가 여기 API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요런 식으로 해시값 정보들을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글로 물어보면은 뭐 알려줘 라고 하면은 또 한글로 정보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채채PD의 일반적인 기능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보시면은 한글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글로 다시 알려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글로 또 해석이 돼가지고 바로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성코드의 여부 같은 경우에는 뭐 감지되지 않았다. 뭐 32도 실행 파일이다. 그 다음에 크기 정보들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위협행지자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쪽이나 그런 데서 뭐 발생을 했다. 아무튼 여기에 나오는 요러한 상세 정보들. 이렇게 뷰를 봤을 때 요런 정보들을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 정보들을 봤을 때 이게 뭐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하나씩 하나씩 다 보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인데 채채PD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있다. 정보들이. 그래서 업무에서 이제 어떤 의심되는 파일들, 해시값 정보들을 궁금하다. 보통 이제 바이러스 토탈이나 그런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은 저희는 업무하면서 채채PD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요것을 이용해가지고 물어보는 것도 효율적이다. 보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채PD의 일반적인 채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뭐 최근에 악성코드 사례 같은 경우나 이제 여러가지 뭐 이렇게 어떤 그룹 같은 거 특히 이제 그룹이라고 하면은 요쪽 그룹이죠. 요 그룹 같은 거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한 번 일반적인 데서 이 그룹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줘라고 하면은 얘는 정보를 아마 쉽게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이게 대해서 제공되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서치가 기본적으로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플러그인 요것을 만약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면은 요 그룹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줘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이제 그 정보에 대해서 그 서치 사이트 같은 거 뭐 빙이나 그런 데에서 통해가지고 정보들을 가져오더라고요.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정보들을 잘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PT 이제 공격에 대한 어떤 특정한 회스크 나라죠. 특정한 나라의 그러한 위협되는 위협행위자들의 그런 그룹들이거든요. 요 정보들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도 여기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신 APT 공격 사례를 알려줘 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이렇게 보면은 검색을 잘 해가지고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빙 검색을 통해가지고 최신 APT 공격 사례들을 검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기능들이 같이 이제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요즘 만들었을 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시값을 가지고 파일의 정보들을 획득하는 것들의 목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타 이런 검색 기능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 빙을 통해가지고 정확하게 이런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죠. 그래서 사실 요 플러그인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어떤 보안 위협들이나 최신 정보들을 얻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보안 플러그인들을 좀 조사를 해가지고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영상에서 만나요.